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산서중학교 뒷산에 조팝꽃 핀 다음에는 전북 장수 산서면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을을 물들이는 꽃으로 봄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듯 봄꽃이 피는 순서를 춘서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엔 온난화 탓인지 춘서가 뒤죽박죽 헝클어지기 일수여서 봄꽃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곤욕을 치러곤 합니다. 하지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세상사가 어디 꽃뿐이겠습니까. 매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일이 꼬이고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왕좌왕이라고요?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코로나 백신 확보가 더디다는 우려에도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백신 접종 첫 발부터 삐끗했습니다. 중증으로 번지기 쉽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 고령자 54만 명이 제외된 것은 당사자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래서야 11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지 도무지 정부와 하는 일이 또다시 미덥지가 않습니다. 잘못 깨운 첫 단추는 사실 정부가 일찌감치 다양한 백신 확보에 나섰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여유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백신 추정 주사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급기야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고령자 접종 여부 판단을 일선 의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식약처가 내려야 할 판단과 져야 할 책임을 의약품 전문가도 아닌 의사에게 떠넘기는 황당무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정부와 백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백신 확보부터 지각했을 뿐 아니라 접종 시작도 OECD 37나라 중에 맨 꼴찌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5나라도 모두 우리보다 빠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루 7, 8명씩 귀중한 생명이 코로나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가 누군가에겐 절체절명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얼마나 절박한 마음과 자세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2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오락가락 귀죽박죽이었습니다.